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도 셀트리온은 1,500원 하락한 168,0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와서 공매도 현황을 체크해봤더니 보세요. 여러분들 466만 5천주에서 3월 22일 기준 398만 536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줄어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3,9,8,8,5,3,6. 정확히 67만 7천93주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테마세기 블럭딜한 물량을 지금 공매도 세력이 가져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요. 지금 400만주 잔고수량이 400만주로 줄어들은 것은 2021년 9월달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9월 27일 396만8,309주 이렇게 있죠. 잔고수량이 그 다음에 지금 몇 개월 만이죠.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9월달에 400만주 아래로 갔었고 오늘 3월 22일 기준 398만8천주니까 우리가 이제 내일 셀트리온 주주총회에서 어떤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성난 주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게 나와야 될 텐데 아마도 합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내일 직접 주주총회에 가니깐요. 잘 다녀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변함없이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